여러분 진짜 서정대에서만의 특별한 저희가 무엇을 준비해왔는지 궁금하신가요? 와 저희 이거 진짜 최초 공개 무대거든요 저희가 바로 저희 수록곡인 하트 라이트를 저희가 무대를 준비해왔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드라이브하면서 듣기 좋은 약간 그런 분위기의 노래인데요 저희가 반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서정대에서 최초 공개로 준비해왔거든요 맞아요 여러분들 카메라 앞으로 가까이 갈 예정이니까 저희를 예쁘게 담아주세요 그럼 바로 이어서 하트 라이트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